아버지, 진한대군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? 사내 중에 사내지. 너처럼 바둑을 잘 두는 거. 이제부터 넌 모무다. 나의 망형지요, 모무. 총령 내가 대군께 변했다고? 그 자가 그리 좋으십니까? 좋다. 아주 좋다. 대군과 연관된 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잡아드려라. 전하, 살려주십시오. 과인은 이제 비밀부가 아니다. 친구는 없다. 이 지옥을 기필고 느끼게 해줄 겁니다.